안녕하세요 차원이다는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제기워 올 뉴 XJ 3.0 디젤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이 차량 2013년 시기에 주행거리는 9만 1,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직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본래쪽도 보시면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쪽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보시면 휠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52mm로 65% 정도 남았네요 옆쪽 볼게요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보시면 문콕 보이지 않고요 크랙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쪽 보시면 뭐가 묻은 것 같네요 네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12mm로 62% 이상 남았네요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깔끔한 상태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트렁크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볼게요 보시면 연식 대비 깔끔하게 잘 관리해 주신 것 같네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옆면 볼게요 옆면 살펴볼게요 문폭 보이지 않고요 네 보시면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이제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해서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9만 1437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핸들 열선 있고요 크루즈 블루투스 있고요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메리디안 사운드 들어가 있네요 위쪽 볼게요 2열까지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작동 잘 되고요 앞쪽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 시트 쪽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있고요 버튼 시동이고요 쭉 보시면 전자식 파킹도 있네요 2열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공간부터 보시면 2열 굉장히 넓고요 쿠션감 아주 좋습니다 시트도 먼저 보시면 컨디션 아주 좋네요 이어서 앞쪽도 볼게요 듀얼 오토 에어컨 2열에도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2열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 쪽에 보시면 뒷열, 커튼도 들어가 있어서요 사용 가능하시고요 썬루프 역시 개방감 좋고요 시트 쪽 보시면서 또 아래쪽 보시면은 전동 시트도 2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열 보시면요 가운데 쪽에서 앞에 있는 AV 모니터도 조절 가능하시고요 사용 가능하신 헤드셋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컵홀더 있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구석구석 볼게요 현재 살펴보고 있는 쪽 누유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울이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체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네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 이동할게요 미션이랑 엔진 쪽 살펴볼 텐데요 언더 커버가 있어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볼 수 있는 부분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보고 있는 쪽 누유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타이어도 볼게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싱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싱 없고요 주변 부싱들도 상태 좋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화분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규어 온유 XJ 3.0 디젤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컨디션 또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연락 주실 때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너무 좋으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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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